슬래시 사진 등호 헤이지니 인스타그램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헤이지니가 결혼을 발표했다. 헤이지니 헤이지니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1월 11일 결혼했다며 지난 3년 동안 기쁠 때와 슬플 때 지니 곁에서 늘 함께해준 남자친구와 함께하게 됐다. 지니 예쁘게 잘 살게요 라고 말했다. 이어 그는 지니를 사랑해주는 우리 친구들 덕분에 요즘 영상과 함께 방송 촬영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중 결혼을 하게 돼 많은 분들에게 알리지 못했다며 친구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해요 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. 그러면서 짧게나마 지니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된 웃픈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어요. 앞으로도 지금처럼 영상 많이 만들게요. 모두 사랑해요 라고 덕붙였다. 지니와 함께해요. 이에 헤이지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된 과정 등을 장난감으로 표현했다. 한편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헤이지니는 KPS TV 유치원 등에도 출연했다. 2018년에는 포브스 아시아에서 선정한 영향력 있는 리더 30인에도 선정됐다.